바위에 깔린 용 백두산 자락 끝에 있는 집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도 우렁찬 것으로 보아 건강한 아이임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며 아이를 받아주던 할머니가 산모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힘들어하던 산모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지요. 할멈, 애 이름은 복수이니 그렇게 불러주세요. 아니 복수라니요, 무슨 이름이 그렇게. 그렇게 할멈은 우리 집 얘기를 모르세요? 아유 장수 까미네 우리 복수. 미안해요 내가 생각이 짧아서. 할머니는 분노로 가득 찬 아기 어머니 얼굴을 살피며 작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갑자기 백두산에 시커먼 흑룡이 나타나더니 온갖 나쁜 짓을 다하고 다녀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때 바로 복수 아버지가 나서서 흑룡과 용감이 싸우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복수는 유복자인 셈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복수는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복수 아버지를 생각하여 여러모로 보살폈습니다. 복수는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무척 건강했습니다. 복수가 열 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복수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 대한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열 살이 되는 해에 삼신산으로 들여보내 도술과 무예를 익히게 해 원수를 갚도록 하라는 아버지의 유언도 들려주었지요. 그 말을 들은 복수는 그날 당장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물어물어 삼신산을 찾아간 복수는 산신을 만나 찾아온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산신은 어린 복수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복수가 끈기 있게 도술과 무예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리자 복수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본 산신은 보통 아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먼저 복내산으로 떠나라. 거기서 3년 동안 돌을 닦은 뒤 방장산으로 가라. 또 거기서 3년 동안 무예를 익히고 마지막에 다시 영주산으로 가 권법을 배우도록 하여라. 할 수 있겠느냐. 예, 물론입니다. 굳은 결심을 한 복수는 새생들의 고된 수련을 차츰차츰 익혀갔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자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힘든 과정을 이겨갔습니다. 아홉 해가 지나서야 산신은 복수에게 이제는 됐다며 산을 내려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아홉 해 동안의 수련 기간은 어머니에게도 무척 긴 세월이었어요. 어머니는 복수가 떠난 뒤로 날마다 동구 밖으로 나와 복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부엌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난데없이 마당에 건강한 젊은이가 훌쩍 날아와 섰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내가 내 아들 복수란 말이냐? 키가 구척은 넘어 보이는 장수가 자기 아들이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건장한 청년에게서 복수의 어릴 적 모습을 찾아내곤 갑자기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얼싸안고 반가움을 나누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복수네 마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래, 그동안 익히고 배운 재주는 충분하냐? 복수는 그동안 지내온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복수는 사람들 눈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복수를 부르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과 어머니는 복수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복수는 또 뒤편에 있는 집채만한 바위를 주먹으로 툭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수가 부리는 재주를 보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했지요. 그래,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아버지 원수를 갚을 준비가 되었구나. 복수를 갚을 때까지 어미 앞에 나타날 생각은 말아라. 어머니는 어마어마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9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며칠 있게 한 다음에 보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다음날 날이 밝기 무섭게 복수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어머니도 복수를 보내고 들어와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뒤로 한 채 복수는 원수를 찾아 백두산으로 올라갔지요. 봉울이 가까이에 이르자 갑자기 주변이 컴컴해지더니 하늘에서 주먹만한 오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늘의 시커먼 구름 속에는 흑룡이 한 마리 들어앉아 눈을 부릅뜨고 있었어요. 자, 내 불을 받아라 벼락같이 소리친 흑룡은 커다란 입을 벌려 불을 쫙쫙 뿜어댔습니다. 흑룡의 불길이 닿는 곳에는 바위조차 구멍이 뻥뻥 뚫어졌지요. 복수는 성사량 인도를 지켜들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칼소리만 요란할 뿐 흑룡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흑룡도 오랜만에 강자를 만났다고 긴장했습니다. 흑룡이 솟아오르며 꼬리로 복수를 감아치려 했어요. 순간 복수는 몸을 날려 구름을 잡아타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복수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흑룡의 목덜미를 거머쥐었어요. 복수는 고함을 지르며 흑룡을 머리 위로 덜었다가 절벽 밑으로 힘껏 내던졌습니다. 몇 천근이나 되는 흑룡을 어찌나 힘차게 내동댕이 쳤는지 용이 벼랑에 부딪히면서 두 조각이 났지요. 용이 지은 죄가 너무 크기에 천년만년 시달림을 받으라고 바윗돌 밑에 용을 깔아놓았습니다. 복수는 바위를 뽑아낸 자리에 물을 채웠는데 그것이 오늘의 소천지가 되었습니다. 소천지에는 들어오는 물줄기만 있고 나가는 물줄기가 없는데도 물이 넘치지 않는 것은 바위 밑에 깔린 용이 그물을 먹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답니다. 아사달 아사녀 백제 서울 부여에 아사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석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사달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모님을 잃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친척도 없었어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고 다니던 아사달은 어느 날 마음씨 좋은 석공의 집에 찾아가 밥을 구걸했습니다. 석공은 아사달이 불쌍해 보여 그날부터 아사달을 자기 곁에 두고 잔심부름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물도 떠다주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러면서 아사달은 어깨 너머로 돌 다루는 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부여에는 뛰어난 석공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음씨 좋은 석공은 백제에서 가장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일이 밀렸습니다. 아사달은 심심할 때마다 깨져서 못쓰게 된 돌로 작은 탑이나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돌 쪼는 기술을 배웠던 것이지요. 우연히 아사달의 작은 조각을 본 석공은 이제 아사달을 자기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를 잘 배우기만 한다면 너도 훌륭한 석공이 될 수 있겠구나. 오늘부터 잔리를 그만두고 돌 쪼는 법을 익히도록 하여라. 아사달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손재주가 좋고 성격이 꼼꼼한 아사달은 청년이 되면서부터 세상보다 더 훌륭한 조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사달이 만든 탑이나 불상을 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절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부잣집에서는 많은 돈을 내고 아사달의 조각을 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생이 아사달을 장가 보내야 한다며 옆 마을에 어엿분 처녀를 데리고 와서 선을 보게 했습니다. 아사달은 첫눈에 벌써 그 처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녀도 아사달이 듬직하게 여겨졌습니다. 얼마 뒤 세생의 집 마당에서는 조촐한 홀레가 치루어졌습니다. 홀레에 참석한 사람들은 색시가 예쁘다고 저마다 칭찬이었어요. 아사달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 싱글벙글 했습니다. 아사달은 작업장 옆에 자그마한 신방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색시가 해주는 밥을 먹고 일을 하니까 기운이 막 넘치는 것 같았어요. 하루에 열두번도 넘게 색시가 보고 싶어 일을 하다 말고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때마다 색시는 해진 옷을 기우고 있거나 길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하고 아사달이 색시를 부릅니다. 그러면 색시는 쑥스러워 하다가 환하게 웃음을 짓습니다. 아사녀의 웃는 모습이 자꾸 보고 싶어 아사달은 일하다 말고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게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사녀가 냇가로 빨래를 가거나 볼일이 있어 집을 비울 때 아사달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혹시 누가 잡아가기라도 하면 어쩌지? 빨래를 이고 오다가 넘어진 건 아닐까? 쓸데없는 걱정에 정신이 팔려 정에 손을 찍힌 적도 여러 번입니다. 세승이나 마을 사람들은 이런 아사달을 재미있다는 놀려댔습니다. 아사달 색시가 그렇게도 좋니? 그러다가 색시 치마 꼬리만 쫓아 다니겠다. 아사달은 창피해서 머리를 긁적거렸어요. 하지만 이런 놀림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고 좋았으니까요. 사람들도 나쁜 뜻이 있어 놀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여 괜히 한 번씩 웃으깻말을 해보는 것이지요. 그 무렵 신라에 불국사가 세워졌습니다. 참 크고 아름다운 절입니다. 지금도 경주에 가면 이 절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지었는데 마지막으로 법당뜰에 탑을 세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신라에는 솜씨가 좋은 석공이 없어 탑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탑에는 부처님이나 큰 스님의 사리를 모셔둡니다. 그래서 탑을 세우는 일은 절을 지을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훌륭한 석공을 데려다 탑을 만들게 해야 하지요. 하지만 신라에는 그런 훌륭한 탑을 만들만한 석공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훌륭한 석공이 많은 백제에서 데려오기로 하였습니다. 훌륭한 황룡사의 구층 석탑을 세울 때도 백제사람 아비지를 데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때마침 아사달의 소문이 신라에도 자자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불국사의 주지스님은 부여로 사람을 보내 아사달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아사달은 신라에서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망설였습니다. 불국사같이 훌륭한 절에 탑을 세우는 일은 자기 손으로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사녀와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사달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신라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영 개운치 않게 생각되었던 거지요. 아사녀는 남편 아사달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탑을 만드는 게 아사달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사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꼭 훌륭한 탑을 만들고 돌아오세요. 아사녀는 눈물을 흘리며 신라로 떠나는 남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불국사 불국사 압딸에서는 탑을 만들기 위해 돌을 조는 소리가 하루종일 들려옵니다. 아사달이 탑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어찌나 정신없이 일을 하는지 점심때 가져다 놓은 밥이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밥 위에는 돌먼지가 뽀얗게 앉아 이제 먹을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어요. 아사녀는 잘 있을까 일을 하다 말고 문득 부여에 있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사달은 정과 망치를 내려놓고 백제가 있는 서쪽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해가 빨간 노을을 하늘에 물들이고 있었어요. 뭉게뭉게 피어있는 구름도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아사달에게는 그 구름 모양이 꼭 아사녀의 고운 얼굴처럼 느껴져 옵니다. 이렇게 아사녀 생각이 떠오를 때면 아사달은 탑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당장에라도 집으로 달려가고만 싶어집니다. 하지만 쪼고 있던 돌덩어리들을 보면 다시 마음이 바뀝니다. 어서 훌륭한 탑을 완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텐데 내가 이러고 있을 틈이 없지. 몇백년 뒤까지 빛을 낼 탑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아사달은 다시 일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탑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탑을 만든 아사달 자신이 보아도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탑입니다. 이 탑이 바로 그 유명한 다보탑입니다. 아사달은 탑 만드는 일에 매달리느라 몸을 돌보지 못해 몰라보게 야위였습니다. 일을 하다가 돌 위에 코피를 쏟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몇번 인가는 까무러 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사달은 다 만들어진 다보탑을 보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싹 씻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사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굴똑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개의 탑을 더 만들어야 합니다. 아사달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곧바로 또 하나의 탑을 만드는 일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아사녀는 아사달이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며칠씩 밥먹는 것도 잊고 일에만 몰두하는 남편의 습관을 알고 있는 아사녀는 혹시 병이라도 나서 누워계신 건 아닐까 하고 날마다 걱정하느라 얼굴이 까칠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는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랫동안 소식 한 장 없는 아사달을 찾아 신라로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아사녀는 몇 날을 걸어 불국사에 도착했어요. 귀에 익은 남편의 돌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사하시구나. 안도의 탄성과 함께 얼굴에는 정말 오랜만에 열고 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를 돌아보고 있던 주제 세님이 아사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저는 이 절의 탑을 만들고 있는 아사달이라는 석공의 아내입니다. 부여에서 남편을 만나기 위해 오는 길입니다. 세님은 아사녀의 말을 듣고 걱정에 앞섰습니다. 이제 두 번째 탑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데 아내가 불쑥 나타나 아사달이 마음을 빼앗긴다면 작업도 늦어질 뿐더러 형편없는 탑이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님은 아사녀에게 부탁했어요. 부인 지금 남군께서는 탑을 만드는 데 온 정성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세상에 영원히 빛날 탑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부인을 보면 마음이 흩어져 탑을 만드는 일이 소홀해질까 두렵습니다. 먼 길을 오신 부인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탑이 완성될 때까지만 조용한 곳에 쉬면서 기다려 주실 수 없겠습니까? 탑만 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남편을 두고서도 당장 만나지 못하는 게 안타깝기는 했지만 아사녀는 주지세님의 말에 따랐습니다. 아사녀는 영재모 가까이에 있는 집에서 탑이 완성되기만을 기다렸어요. 탑이 다 만들어지면 이 연못에 탑의 그림자가 비칠 것이라는 말을 주지세님에게서 드레 나사녀는 날마다 영지몸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곧 완성된다던 탑은 어찌 된 일인지 좀채로 영지 못에 비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돌조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아사녀는 남편에게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눌러 참아야 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사녀는 탑이 완성된 것을 앓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떨어진 연못가에 얇게 물무늬가 지더니 거기에 탑을 세다듬으며 웃고 있는 아사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사달님 아사녀는 물속에 비친 남편을 보고 그만 연못 속으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쳐 환상을 본 것이지요. 마침 탑을 완성한 아사달은 아내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영재못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 번 소리쳐 아사녀를 불러보았지만 아사녀는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어디에 다니러 간 모양이군. 이렇게 생각하고 아사달은 연못가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때서야 아사달은 연못 속에 빠져서 누워있는 아내를 보았어요. 아사녀 아사달은 미친 듯이 아내를 부르며 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에 잠겨있는 아내를 꼭 보둥켜 아는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목숨을 바쳐 만들어진 탑이 다보탑과 나란히 서있는 불국사의 석가탑입니다. 그 뒤에 사람들은 석가탑을 영재못의 그림자를 빠트려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탑이라고 하여 무영탑 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지금도 영지 못가에는 돌보차 하나가 서서 아사달과 아사녀의 영혼을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같은 두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이름이 똑같은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클라우스였는데 한 사람은 네 마리의 말을 갖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말이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말 네 마리를 가진 사람을 큰 클라우스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을 작은 클라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일주일 내내 작은 클라우스는 큰 클라우스를 위해 밭을 갈아주고 말 한 마리도 큰 클라우스에게 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큰 클라우스가 네 마리의 말을 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요일 단 하루 뿐이었습니다. 일요일만 되면 작은 클라우스는 아주 신나게 채찍을 휘두르며 다섯 마리의 말을 몰았습니다. 이날 많은 말들이 모두 자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해맑은 일요일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당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들판에서 밭을 가는 작은 클라우스의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럴 때 작은 클라우스는 신이 나고 자랑스러워서 이랴 이랴 내 귀여운 다섯 마리의 말들아 하며 채찍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야 한 마리만 내 것인데 큰 클라우스가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클라우스는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큰 클라우스의 말을 깜빡 잊고 이랴 이랴 내 귀여운 다섯 마리의 말들아 하고 다시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재미없어 또 한 번만 그랬다간 내 말에 이마를 몽둥이로 때려 그 자리에서 죽게 할 거야? 큰 클라우스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나 사람들이 아는 채 하며 자기 옆을 지나가게 되면 작은 클라우스는 다섯 마리의 말을 물며 밭을 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신나서 채찍을 휘두르며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랴 이랴 내 귀여운 말들아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큰 클라우스가 몽둥이로 작은 클라우스의 말에 이마를 내리쳤습니다. 말은 죽고 말았어요. 이를 어쩌나 한 마리밖에 없던 말이 죽어버렸으니 작은 클라우스는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얼마 뒤에 그는 죽은 말의 가죽을 벗겨서는 바람에 말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가죽이 등 자루를 어깨에 둘러매고 가죽을 팔러 이웃마을로 갔어요. 이웃마을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곳에 가자면 아주 높고 깊은 산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작은 클라우스는 그 산속에서 사나운 비바람을 만나 허둥지둥 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벌써 날은 저물어 가는데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마을로 갈 수도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얼마쯤 가다보니 길가에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대문은 잠겨있었으나 문틈 사이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작은 클라우스는 하룻밤만 재워달래야겠다고 마음먹고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여자가 대문을 열고 나왔으나 그의 말을 듣더니 문을 잠그고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재워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방을 살펴보니 큰 건초더미가 보였고 건초더미와 이 집 사이에 초가지붕으로 된 외양간에 하나 있었습니다. 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야지 꽤 편안한 잠자리가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저 황새가 날아와서 다리를 물면 어쩐다. 지붕 위에 황새 둥지가 보였고 황새 한 마리가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클라우스는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지붕 위에 누워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다 보니 아까 그 집에 창문이 보였습니다. 덤몬으로 가려지긴 했으나 창 위쪽으로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불고기며 술이며 맛있는 생선 같은 것들이 가득 차려진 큰 상이 있었습니다. 그 집 부인과 성당에서 일하는 머슴이 앉아 있었지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인은 성당 머슴에게 술과 생선을 집어주며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머슴은 생선을 제일 좋아하는 모양이었어요. 나도 좀 먹어봤으면 작은 클라우스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문 있는 쪽으로 목을 길게 빼고 상위에 있는 맛있게 생긴 큰 양과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훌륭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작은 클라우스는 누군가가 마차를 타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농부가 오고 있는 것이었지요. 농부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다만 한 가지 성당 머슴이 자기 집에 얼씽거리는 것은 참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당 머슴만 보면 몹시 화를 냈어요. 그래서 성당 머슴은 농부가 없을 때에만 그의 집을 찾아왔고 착한 농부의 부인은 그럴 때마다 그에게 맛있는 것을 모두 다 갖다 주곤 했습니다. 농부가 돌아오는 소리를 듣자 그들은 놀라서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다가 농부의 부인은 성당 머슴에게 방 고석에 있는 괴짝 속에 숨으라고 했습니다. 머슴은 곧 괴짝 속으로 들어갔어요. 집주인이 자기를 보면 크게 화를 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상위에 차려놓았던 맛있는 음식과 술들을 가마솥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만약 남편이 보게 되면 무슨 음식이냐고 물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아휴 아까워라 음식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작은 클라우스가 지붕 위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꼭대기에 있는 게 누구요? 지붕 위에서 뭘 하는 거요? 내려와서 집으로 들어갑시다. 농부가 작은 클라우스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클라우스는 자신이 숲속에서 길을 잃게 된 이야기를 하고 하룻밤 재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야 어려울 것 없지요. 하지만 먼저 저녁을 먹기로 합시다. 농부가 말했어요. 부인은 그들을 친절히 맞아들였고 맛있는 잡채밥을 차려서 상을 내왔습니다. 농부는 몹시 배가 고팠기 때문에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지만 작은 클라우스는 지금 가마솥에 불고기와 생선과 양과자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먹고 싶어 죽을 지경 이었습니다. 그는 말가죽이 든 자루를 밥상 밑에 내려놓았어요. 그는 말가죽을 팔러 이웃마을로 가고 있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는 잡채밥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밥상 밑에 있는 자루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바싹 마른 말가죽이 구겨지면서 뻐석뻐석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쉿! 작은 클라우스는 상 밑에 있는 자루에게 말하면서 슬쩍 다시 한번 자루를 밟아 또 뻐석뻐석 하는 소리가 나도록 했습니다. 그 자루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농부가 물었습니다. 꼬마 요술쟁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말하기를 이 잡채밥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요술을 부려서 저기 있는 가마솥에 불고기와 생선과 양과자를 숨겨 놓았으니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작은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을까? 농부는 재빨리 가마솥으로 달려가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이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자기 아내가 감춰놓은 것인 줄을 모르는 농부는 꼬마 요술쟁이가 자기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음식들을 밥상 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리는 불고기와 생선과 양과자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작은 클라우스는 자루를 다시 밟아 뻐석뻐석 하는 소리를 또 냈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농부가 물었어요. 이 녀석이 그러는데 가마솥에 술을 세 병이나 마련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아내는 술도 가져왔고 농부는 아주 기분 좋게 술에 취했습니다. 그는 작은 클라우스의 것과 같은 꼬마 요술쟁이가 있었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바랬습니다. 오늘 밤은 기분이 이렇게 좋으니 귀신 같은 게 나온다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군. 어디 그 요술쟁이 한테 귀신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보시죠. 농부가 부탁했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죠. 이 요술쟁이는 우리의 소원을 모두 다 들어주니까요. 작은 클라우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루를 밟아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귀신은 생김새가 아주 무시무시하니 보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그러는군요. 아니 난 조금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 귀신이 어떻게 생겼대요? 귀신은 성당 머슴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그러는데요. 아휴 난 성당 머슴이라면 꼴도 보기 싫은데 하지만 오늘은 괜찮습니다. 덤빌 테면 덤벼보라지요. 그러나 너무 가까이 오진 말아야 할 텐데요. 어디 한번 다시 물어보지요. 작은 클라우스는 자루를 밟으면서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요술쟁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녀석이 그러는데 저기 구석에 있는 괴짝을 열어보랍니다. 거기 귀신이 숨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밖으로 뛰어나올지 모르니 문을 꼭 붙잡고 있으라고 그러는군요. 내가 문을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농부가 작은 클라우스에게 말하면서 진짜 성당 머슴이 부들부들 떨면서 숨어있는 괴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농부는 괴짝의 문을 조금 열고 안에 들여다보았어요. 열었던 괴짝 문을 쾅 닫으며 아우 무서워 하고 농부가 소리쳤습니다.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정말 우리 성당에 머슴같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둘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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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밤이 깊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 꼬마 요술쟁이를 나한테 파시오. 무엇이든지 드리겠소. 돈을 한가만히 드릴 테니 파십시오. 농부가 말했습니다. 아니 팔지 않겠습니다. 이 요술쟁이가 얼마나 편리한 것인지 보시고서도 팔라뇨. 하지만 꼭 갖고 싶은데요. 정 그러시다면 저에게 아주 친절히 대해주셨고 하니 팔지요. 그 대신 돈 한가만히를 주시되 넘쳐 흐르게 꾹꾹 눌러담아야 됩니다. 마침내 작은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저기 괴짝도 당신이 치워주셔야 겠습니다. 저것이 방 안에 있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귀신이 아직 거기 들어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작은 클라우스는 말가죽이 담긴 자루를 농부에게 주고 꾹꾹 눌러담은 돈 한가만히를 받았습니다. 그는 농부한테서 돈과 괴짝을 실을 수 있는 수레도 하나 얻었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작은 클라우스는 성당 머슴이 들어있는 괴짝과 돈 가마니를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산 언덕 너머에는 넓고 깊은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헤엄쳐서 건너갈 수 없을 만큼 물결이 거센 강이었습니다. 이 강 위에는 얼마 전에 새로 만든 큰 다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작은 클라우스는 이 다리 한복 판에 이르렀을 때 괴짝 속에 들어있는 성당 머슴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날가 빠진 괴짝을 무엇에 쓴담 바위 돌이라도 들어있나 왜 이렇게 무겁지 수레에 씻고 가기도 힘든데 강물로 던져버려 해야지 강물에 둥둥 떠내려가서 우리 집 있는 데까지 가면 더욱 좋고 도중에 없어진 듯 그까짓 거 상관 없지 그는 정말 강물 속에 던지려는 듯이 괴짝을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쿠 여보시오 이 뚜껑 좀 열어주시오 괴짝 속에서 머슴이 외쳤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귀신이 아직 이 속에 들어있군 그렇다면 더구나 강물에 밟아들여 죽여야지 작은 클라우스가 놀랐다는 듯이 딴청을 부리며 말했어요. 돈 한 가마니를 드릴 테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성당 머슴이 소리쳤습니다. 그거 괜찮겠는데 뚜껑을 열어주면서 작은 클라우스가 말했어요. 머슴은 허겁지겁 밖으로 나와서 빈 괴짝을 강물 속에 밀어버리고 작은 클라우스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돈을 가마니에 잔뜩 담아주었습니다. 농부에게서 받은 것과 합치니 돈이 수레에 가득 실렸어요. 말가죽을 정말 비싸게 판셈이 되었군. 작은 클라우스가 집에 돌아와 마루 위에 금알을 수북히 쏟아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 한마리로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을 알면 큰 클라우스가 몹시 화가 나겠지 거짓말을 해주어야지. 그는 심부름하는 아이를 큰 클라우스 내 집에 보내 돼빡을 빌려오게 했습니다. 무엇이 생겼길래 돼빡을 빌려달랠까? 이상이 여긴 큰 클라우스는 돼빡 밑바닥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돼빡으로 무엇을 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가져온 돼빡 밑바닥을 살펴보니 십전짜리 은하 세 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어디서 생긴 돈인지 바른대로 말하라고? 그는 곧장 작은 클라우스에게로 달려가 따지듯 물었어요. 아, 그거 어제 저녁에 말가죽을 팔아서 얻은 돈이지. 그거 아주 비싸게 팔았군 그래. 큰 클라우스는 집으로 달려가 도끼를 찾아서는 네 마리의 말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가죽을 벗겨서 이웃 마을로 팔러갔어요. 말가죽 사시오. 그는 큰소리로 외치며 거리를 오락가락 했습니다. 구두가게 주인들과 가죽옷 만드는 사람들이 달려 나와 값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말가죽 하나에 돈 한 가마니를 내시오. 큰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군 그래. 우리가 돈을 가마니로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나는 모양이군. 말가죽 사시오. 그는 다시 외치고 다녔습니다. 구두가게 주인들과 가죽옷 만드는 사람들이 자 막대기와 가죽 앞치마를 휘둘러 마구 때리면서 큰 클라우스를 마을에서 쫓아 냈습니다. 그들은 말가죽 사시오. 말가죽 사시오. 라고 큰 클라우스의 흉내를 내면서 말가죽 받아라. 녹초가 되게 문매를 때려 저놈을 쫓아버려야지. 하고 떠들어 댔습니다. 그래서 큰 클라우스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렇게 많은 매를 맞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클라우스 녀석 어디 두고 보자. 집에 돌아온 큰 클라우스가 씩씩대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작은 클라우스의 집에서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성질이 사나워서 작은 클라우스에게 친절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돌아가셨다 생각하니 할머니가 불쌍한 것 같은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시체를 따뜻한 자기의 침대에 눕혔어요. 그렇게 하면 혹시 할머니가 살아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튿날까지 할머니를 침대에 눕혀두고 자기는 방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작은 클라우스가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더니 큰 클라우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도끼가 들려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클라우스의 침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대에 있는 대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누워있는 할머니의 머리를 도끼로 때렸지요. 작은 클라우스가 누워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큰 클라우스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비겁하고 나쁜 놈이구나. 나를 죽이려 했잖아. 할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셨기에 다행이지 저놈 도끼의 할머니가 돌아가실 뻔했군. 이렇게 말하고서 작은 클라우스는 할머니의 시체에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는 말이 끄는 마찰을 빌려다가 마찰이 움직여도 할머니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머니를 뒷자리에 잘 앉혔습니다. 그는 마찰을 몰고 길을 떠났어요. 그는 새벽 역해 어느 큰 여관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아침밥을 먹기 위해 마찰을 세워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관 주인은 아주 돈이 많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꼭 한 가지 나쁜 점은 성질이 급하기가 불같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는 후춧가루와 담배를 그대로 삼킨 사람처럼 성질이 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훌륭한 옷을 입으시고 일찍 길을 떠나오셨군요. 여관 주인이 작은 클라우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 할머니를 모시고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할머니는 밖에 마찰에 계신데 아무리 들어오자고 그래도 안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할머니가 잡수실 것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그분은 귀가 먹어서 잘 못 들으시니 큰 소리로 말씀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요. 여관 주인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 마차에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여기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관 주인이 말했으나 할머니는 꼼짝 않고 있었어요. 여기 음식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들리지 않으세요? 여관 주인은 큰 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끈은 자꾸 자꾸 점점 더 크게 외쳐댔으나 할머니는 못 들은 척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여관 주인은 음식 접시를 할머니 얼굴로 던져버렸습니다. 음식물을 뒤집어쓴 할머니가 마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클라우스가 여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를 동염했던 끈을 풀어버리고 할머니를 의자에 살짝 앉혀놓았기 때문입니다. 야 이 나쁜놈 작은 클라우스가 여관에서 뛰어나와 여관 주인의 멱살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네가 우리 할머니를 죽였구나. 저것 좀 봐. 할머니 머리에 구멍이 뚫렸잖아.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다 불같이 급한데 성질 탓이구나. 작은 클라우스 씨 돈 한 가마니를 드릴 테니 그리고 할머니의 장례를 내 친 할머니의 장례처럼 잘 치러드릴 테니 제발 좀 봐주십시오. 내가 할머니를 죽였다는 소문을 들으면 사람들이 몰려와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여관 주인이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말했습니다. 이래서 작은 클라우스는 돈 한 가마니를 또 얻었고 여관 주인은 자기 친 할머니의 장례를 찌르듯이 작은 클라우스의 할머니를 잘 묻어주었습니다. 작은 클라우스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심부름하는 아이를 큰 클라우스에게 보내 되빡을 빌어오게 했습니다. 뭐라고? 그 녀석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어디 가서 이 눈으로 똑똑히 봐야지. 큰 클라우스는 되빡을 들고 작은 클라우스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왔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 큰 클라우스가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자네가 죽인 건 내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였다네. 할머니 시체를 갖다 팔았더니 이렇게 돈이 생긴 거지. 작은 클라우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큰 클라우스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도끼를 찾아서는 자기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시체를 마차에 싣고 마을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시체를 팔러 왔다고 말했어요. 이게 누구지요?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이건 우리 할머니인데 돈 한 가마니에 팔려고 내가 죽인 것이지요. 큰 클라우스가 말했어요. 이런 큰일 날 사람을 만나 당신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간 당신 목이 그대로 붙어있기 어려울 거요. 의사는 큰 클라우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또 그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못된 것인지를 일깨워 주고는 당신 같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겁에 질린 큰 클라우스는 병원을 뛰쳐나와 마차에 올라타고는 채찍을 휘둘러 급히 말을 몰아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는 그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냥 도망치게 내버려 두었어요. 어디 두고 보자 작은 클라우스 이놈. 큰 길 위를 달리면서 큰 클라우스는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그는 제일 큰 자루를 찾아 들고 작은 클라우스는 집으로 갔어요. 너 너 또다시 날 속였지. 처음에는 말을 죽이게 하더니 할머니까지 죽이게 한 놈이 바로 너야. 이게 모두 내놈의 탓이란 걸 알아야 해. 다시는 날 속일 수 없게 해주지. 그러고 나서 그는 작은 클라우스를 붙잡아 자루 속에 넣더니 어깨에 매고 외쳤습니다. 내놈을 이제 물속에 던져버릴 테다. 강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무거운 작은 클라우스를 메고 가는 일은 힘들었어요. 얼마나 걸어가다 보니 길가에 성당이 있었고 풍금 소리와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클라우스는 성당 문 앞에 자루를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며 조금 쉬어갈 생각이었던 거지요. 자루를 묶어 놓았으니 작은 클라우스가 나올 수는 없을 테고 사람들이 모두 성당 안에 있으니 괜찮을 것 같아서 그는 성당 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작은 클라우스가 한숨을 쉬며 자루 속에서 꿈틀거려 보았지만 자루는 포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로 많은 황소와 암소대를 몰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작은 클라우스가 갇혀있는 자루를 들이받아 넘어뜨렸어요. 작은 클라우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야 한다니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아직 하늘나라에 못 가봤는데 못 가봤는데 이 자루를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내 대신 여기 들어와 앉아있으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거 괜찮겠군. 할아버지가 끈을 풀자 작은 클라우스는 얼른 자루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네가 내 소들을 보살펴주게. 할아버지는 소때를 맡기고 자루 속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클라우스는 자루를 꽁꽁 묶어놓고는 소때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얼마 뒤에 큰 클라우스가 성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루를 다시 짊어졌어요. 그런데 짐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작은 클라우스보다 훨씬 가벼웠으니까요. 아주 가벼워졌는데 아마 성당에 들어가 기도를 드렸더니 내가 기운이 더 나는 모양이지. 그는 강을 찾아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넓고 깊은 강물이 나타났어요. 할아버지가 들어있는 자루를 물속에 던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나를 속이지 못하겠지. 그는 자루 속에 있는 것이 작은 클라우스인 줄 알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렸어요. 어떤 내 거리에 이르렀을 때 그는 소떼를 몰고 오는 작은 클라우스를 만났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내가 조금 전에 물속에 던져버렸는데 그렇고 말고 반시간 전에 네가 나를 강물에 버렸지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훌륭한 소떼를 얻었지 이건 물속에 사는 소들 이야 사실 말이지 나를 물속에 던져준 것에 대해 아주 고맙게 생각해 나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가 되었거든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지 자루 속에 갇힌 채 다리 위에서 찬물 속으로 떨어질 때는 귓전으로 바람이 쌩쌩 불었어 강물에 떨어지자마자 곧 가라앉았는데 아무데도 다치질 않았어 왜냐하면 강 밑바닥에는 예쁜 풀들이 부드럽게 깔려있기 때문이지 눈처럼 하얀 옷을 입고 촉촉히 젖은 머리에는 푸른 꽃모자를 쓴 어엿쁜 아가씨가 자루를 풀어주면서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 작은 클라우스시죠 여기 있는 암소들을 드리겠어요 저 위로 10리쯤 올라가면 소떼들이 또 있는데 그것도 가지세요 가만히 보니까 물속에 사는 사람들에겐 강물이 바로 큰 길이야 물속에서는 강물을 따라 저 먼 바다까지 걸어서 가기도 하고 마차를 타고 가기도 하더군 물속에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었고 풀도 싱싱했어 물고기들을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처럼 내 옆을 스쳐 지나갔지 그곳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또 물속에는 가는 곳마다 소떼들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지 거기서 살 것이지 그건 말이야 나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거 다가씨가 그러는데 한 심리쯤 올라가면 소떼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 아까 내가 말했지 강물을 따라가자면 꼬불탕 꼬불탕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한참 가야 하지만 이렇게 땅으로 올라와서 가면 지름길을 따라 곧장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올라온 거야 넌 참 재수도 좋다 나도 물속에 들어가면 소떼를 얻을 수 있을까 물론 너도 얻을 수 있지 하지만 너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너를 자루에 넣어 짊어지고 가줄 수는 없어 강 있는 데까지 걸어가서 자루 속에 들어간다면 강물 속으로 던져줄 수는 있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다 내가 물속에서 소떼를 얻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 가만놔주지 않을 거야 왜 자꾸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굴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들은 강물이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강물을 보자 소떼들이 물속으로 달려갔어요 매우 목이 말랐던 모양입니다 저것 봐 물을 저렇게 좋아하잖아 자 그럼 나를 거들어 들어줘 한방 때리기 전에 어서 빨리 이렇게 재촉하면서 큰 클라우스는 암소의 등에 얹혀있던 자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돌멩이도 하나 집어넣으라고 안 가라앉으면 어떡해 걱정마 이렇게 대답하고서 작은 클라우스는 자루에 커다란 바위덩이를 매달았습니다 큰 클라우스를 담은 자루는 곰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그렇게 작은 클라우스는 혼자 중얼거리며 소떼들을 앞세우고 집으로 돌아봤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사람들은 실제의 사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울 때는 그 진심을 이야기 속에 담아서 말하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 만들기도 했답니다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온 것이지요 그러므로 옛날 이야기에는 그 시대의 문제점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녹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오늘도 재미와 지혜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